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썸네일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총론을 잠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 씨 반갑습니다. 이창준 씨도 반갑고. 이 선관위의 존재 그 자체가 오늘 제목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강한 표현이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사기다 조금 더 풀어설명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거짓인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조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나왔던 선관위가 유관으로 수개표를 중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표시하시지만 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도 일종의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내는 것이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사기죠. 사기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복잡한 그런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당일투표 혹은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는 사전투표소 현장의 실물로 된 사전투표인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장을 가시게 되면 투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명부를 확인해서 거기에다 여러분 자를 대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거를 했다. 이게 당일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거든요.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는 컴퓨터 속에 있는 것이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숫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변조 조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이 몇 명이 찾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현재.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그렇게 조작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37,473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가지고 압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세 번째 공직선거에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여력이 없어지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이상 정도를 거의 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척하면 저도 그냥 착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는 4.15 총선 이후에 투표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참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거죠. 다 면피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덕표수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을 해왔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에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가 부역하는 그런 합동작전에 의해 가지고 2024년도 4월 총선이 바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상태나 준노예상태로 여러분들 빠져드는 결정적인 그런 행사거든요. 딱 그래서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추진됐던 특정정당 중심의 선거부정 프로젝트는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024년 4월 11일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획한 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죠.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먹을 수가 있는데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저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자원배분의 선거부정 세력이란 새로운 계급이 모든 자원배분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헤쳐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그만두겠습니까 선관위 내에 압약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보고에서 선관위가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니까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자의 이야기죠. 그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며칠 전에 좋은 자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제이아 전문가 외에 또 한 분인 제이아 케이님이 도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정상정복 대한민국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날로 먹을 수 있는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그 사람들이 200석을 여러분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서를 조작을 안 하겠냐 천만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 가지고 여러분과 죄를 그냥 지배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연구집권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겠죠. 피를 흘려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남조선 선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왜 남조선 선관 위로 부르는지 궁금해 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삼조선 이미 남조선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7년째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작갑으로부터 여러분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순진한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파나 우익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제목을 잘 정했는데 딱 한 번만 여러분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7.5%가 아니더라도 5% 정도만 선거인수 기준으로 올려더라도 그냥 220만 표를 배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가 다 200석은 무난하게 더블당이 확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탄핵이고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장관 탄핵 그다음에 검찰총장 탄핵 다음에 뭡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겠죠. 콩고에 무슨 흑인들이 했다는 것은 보도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도 뭡니까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인쇄를 안 했겠습니까 인쇄를 했는데 콩고 출신의 흑인들이 윤정기를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보도를 하죠.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를 했으면 다른 데도 제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 친구들 너무나 악한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세는 걸 하긴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지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게 되면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장을 정리했다고 그러네요. 의지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밝혀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참정권이 뭐 그냥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싹 치웠으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에 뭐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이런 게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가능한 거죠.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제목이 좀 싸늘한 제목이지만 한국이 끝난 거죠. 일본발 여름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네요. 일본의 주관진 모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3.8% 2007년부터 2020년은 2.8%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5년마다 1% 하락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거의 뭐 0%나 마이너스 퍼센트도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2000부터 2007년 2007년부터 그러니까 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외환위기 때 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좀 괜찮았던 시기 가운데 한 시기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평균 성장률이 2.8%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30년은 1.9% 그래도 양호하게 봤네요. 일본 경제지가 제가 잘 아는 그런 경제지는 아니고 핵심 주장은 이미 한국은 일본처럼 그냥 기울기 시작했다 여기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못지않게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이제 여러분들은 영구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규제 늘어날 것이고 조세 부담 늘어날 것이고 준조세 부담 늘어날 것이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겠습니까 자원 낭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 맞을 것이고 재정위기 경제위기 다 안 오겠습니까 문정권이 이러면 한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본 경제진이 머니 일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잇는 그런 그것도 하나도 저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고 한국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잡지는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 된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 피크가 지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그동안 우리 그런 능력에 비해 가지고 과분할 정도로 운이 좀 좋았던 거죠. 호암 이병철이나 이근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런 대박을 치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를 그렇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야말로 참 어마어마한 운인 거죠. 한국이 다른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률이 계속 늦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잡지니까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뭐 이런 정도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장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다뤘습니다마는 김세직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트렌드를 잘 분석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 5년 1% 하락 법칙을 못 막으면 제로 성장 너배에 빠질 것이다. 이게 2021년 11월 17일 여러분들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5년 정권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제로 성장기 빙하기를 여는 첫 정부가 윤정부일 것이다. 30년 성장률 추락을 넘어서 김세직 교수가 이런 도표는 여러 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시죠. 장기 성장률 푸른색 추세 장기 성장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뭔가 하니까 출산율 저하입니다. 아마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전망에 기반한 결정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젊은이라는 가임 인구 젊은이라는 그런 풀 풀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2030 세대가 그 세대가 이제 결혼을 일단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아기를 최소한 줄이거나 안 낳거나 앞이 밝으면 왜 아기를 안 낳겠습니까 공교육이 붕괴가 돼 가지고 모두 다 사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온 세상을 다 그린벨트로 묶어가 집값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너무나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보면은 참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만큼밖에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과분할 정도로 잘 살았던 거죠. 이 추세를 반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서 김세직 교수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과 선관위가 야합을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것은 전혀 이 그래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경제는 정치하고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김세직 교수가 5년 터울의 1%포인트 경제성장률 하락의 법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것은 다 모두 다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내린 겁니다. 정치적 혼란이라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선거를 특정 정당이 장악을 해 가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체제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악화된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극적인 것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게 해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숫자입니다. 평균을 딱 접어두고 이런 보시게 되면은 2010년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가장 한국인들이 해외로 아이들을 많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통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장이 높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체를 경험하다가 문정권 들어서 나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유학생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 변수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적인 그래프인 겁니다. 한국이 거의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는 자료입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숫자가 2010년까지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정체를 경험하다가 서서히 내려오다가 문정권 들어서 급속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대체 변수인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이것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본 자료인데 이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이것이 문정권의 이런 등장에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소득이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정체되거나.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세직 교수도 일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한국은 극단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사람들이고 일단 내수 자체가 1억 명 정도가 되니까 한국은 쏠림 현상이 심한데 거기다 이제 선거부정이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경제 잡지가 한국이 끝났다. 기분은 좀 은찮지만 그래도 한 번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장기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때도 참 괜찮은 나라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완전히 그냥 뭐 그냥 파괴를 못 시켜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번 보시게 되면 오늘 대부분 그런 중앙지의 일면 톱 기사가 한국의 그런 유사시의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유엔사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는 유엔사를 축소하거나 배척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전쟁 억지력 가운데 주한미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사시에 여러분들 일본으로부터 출격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유엔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지 못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내내 여러분들 유엔사를 없애는 부분에 골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서게 되니까 한국이 유엔사를 좀 더 부각시키고 유엔사 내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도 정권 바뀌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리저리 뛰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냥 선거 부정 가지고 이런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일단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유엔사회의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네요 그래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한 적대행이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참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안보 자산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동조해 가지고 문정권 비슷한 그런 정권이 당장하게 되면 이런 거 딱 금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지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냥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유엔사 창설 73년 만에 유엔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회의가 처음 열린 거죠 1950년 북한의 남침 직후에 유엔개리로 창설된 이후에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유엔사는 한국방의 필수적 조직이다 그냥 필수적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직인 거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계리가 없어도 자동으로 항공모함과 핵폭격기 등을 동원해 개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갖고 있는 양대 이런 안보자산의 축구는 큰 것이 주한미군이고 그다음에 유엔사인 거죠 이걸 없애려고 기를 썼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다음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없애겠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계속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유엔사 학대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의료지원단 파견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의료지원국에 포함되고 독일은 그 이후에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노라고 했다 문정권이 여러분들 만행이란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유엔사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상징성은 크다 그러나 국가의 흥목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게 세계사가 역사기록으로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은 거짓과 선동과 기만정치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뭐뭐들이다 여기서 뭐 단련톱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국가를 찬탈할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익들은 너무나 안일하고 절박감이 없고 참 분쟁적이고 파당적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유엔사 이런 거 그냥 선거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선거를 한 번 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이제 2024년 총선 지나고 나면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유엔사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이렇게 안보도 지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잠시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너무나 이러면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엔사하고 계속 갈등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유엔사 한국 참여 제안 거절 참여 의사 밝힌 독인에는 노 라고 이야기하다 문재인의 유엔사 무력화 작전 덴마크를 거부한 진짜 일은 2023년 7월 달이거든 문재인 종전선언 외에 유엔사 약화 시도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예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연구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다 추억이 될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보 자산 없이 그냥 홀딱 벗은 그냥 나체 상태로는 뭡니까 북한과 중국 앞에 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뒤늦게 부각된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 갈등 2020년 7월 20 문정권이라는 건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추는 거 아니까 제가 편견을 좀 내려놓고 이야기 하게 되면은 나라를 망치지 못해 가지고 뭡니까 발광하는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 것은 나라를 파괴하지 못해 가지고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해 가지고 안달 복달하는 인간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연구집권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가는 수 외에는 아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애통하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안보가 여러분들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내 이야기가 얼마나 먹혀될지 모르겠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교훈을 준 거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가 메모를 남긴 게 있네요 2019년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 유엔사는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하는데 안달 복달이 된 사람들입니다 2020년 초에 6.25 당시 한국에 의료 지원을 한 덴마크가 유엔사 참여를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덴마크는 그 방침이 맞는지 재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방부와 외부는 그게 사실임을 확인했다 덴마크는 17차례나 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국가를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름도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일단 24년도 총선에서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버스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군도 유엔사 참모부에 들어와 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문정권이 거부했다 경향신문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번번이 딴죽을 끌었다 외침을 당하거나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이 하는 것처럼 나라가 일치단결해가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은 자유구이 확 나눠져가지고 화천파가 생기고 무선파가 생겨가지고 대판 또 싸울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여러분들 딴 마음을 먹어가지고 장사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서울 이북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두고 김관진 장군처럼 있죠 우리도 북진을 해가지고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일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화천파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미 뭐 다 부서졌으니까 한강 이북은 포기하고 한강 이남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내려갑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후죽순대로 쏟아오를 겁니다 김인철 유엔 북한 대표 서기관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괴물같은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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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이 뭐죠 다 이제 권력을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 북한 측대로 그대로 따라주겠죠 그래서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겁니다 여덟 번 당했는데 침묵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저희 눈에는 그냥 나라 자체가 나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뭐 허중이 떠중이들의 모임인 겁니다 나라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여덟 번 침략을 당했는데 다 입을 당한 겁니다 쉿 쉿 쉿 쉿 이렇게 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세금 내가 아주 이런 매개 살려야 되니까 좀 불쌍한 거죠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괴물같은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됩니다 네 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정권이 뭐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당기 위해 가지고 유엔사 여러분들 해체해야 아주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니까 선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2023년 총선에 선거를 지면 질 걸로 봅니다 저는 선관위 계획을 못하면 사전투표 제도 계획을 못하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선관위의 사전조작 세력들이 마음대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329만 표 220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여러분들 가짜 유령 사전투표 자석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넣는 그런 일을 못 막으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하마스보다 화력이 뭐 100배 1000배 정도 강한 것이 북한이니까 북한이 장사표나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한강 이북을 때리고 한강 이북이 아니면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걸 때리고 뭡니까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니 모르겠다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네 휴전해야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강인합니까 인질석방을 위한 시위들도 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 목표까지 이런 국제사회가 압력을 얻은 마지막까지 하마스리 괴멸시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기계나 결기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여러분 조작하면 이제 끝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더블당 사람들은 여러분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의사당 권력을 장악하고 개헌선도 무너뜨릴 수 있고 탄핵선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할 겁니까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참말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키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다른 여러 연구소들도 많이 나왔지만 심청적으로 종합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이름들 선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 도동놈들 1권부터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본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주 역작도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 고맙다고 이렇게 출판사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신문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 일체의 이름을 할 수가 없고 반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딸갱지 개딸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문자 폭탄이 쏟아져 나오고 마치 공상당처럼 공상당식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영구집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것은 이견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아주 동질적인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끌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반도 남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명계 친명계 말고 비명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를 예상해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비명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칠식할 지경이다 공상당 갔다 야당의 비명계 탈당 시사 있다라 저는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비교적 여러분들 검사 출신으로서 강골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같은 사람이 당 상황이 칠식할 지경입니다 당을 바꾸기 위해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내 패권주의 사당화 팬덤 정치를 꼽으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 대표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칠식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병호 tv의 방송도 접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뭡니까 바꾸지 않으면 이 양반들 등살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썬소리를 하면 역적으로 몰고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 강성이고 강골인 조응천 의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 대한민국이 7 80년 정도 각고의 노력을 향해서 싸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뭐 한 3분의 1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선거를 8번이나 도덕질을 해도 뭡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이야기 안 하니까 한 3분의 1은 뱀 아가리로 하면 3분의 1을 대한민국이 다 잡아먹힌 겁니다 그 마지막 그냥 활용정점을 찍는 그 마지막 점이 2024년 총선일 겁니다 그 2024년 총선의 유력한 방법은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실제 사전투표를 보다 부풀려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고 그때 이름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구마다 경합지역에 이름 쑤셔 넣어주는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올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가 있고 5%를 올리게 되면 220만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5%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200석을 럭거니 우리 민주당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표를 만드는 데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고 숨을 못 쉴 겁니다 아마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정권 하에서 제가 어떤 기업의 그런 비상근직을 맡았는데 거기 여러분들 더블당 출신의 이런 지역인사가 와가지고 계속 압력을 강한 거 아니면 공명호 잘라라 모가지 날려라 그게 여러분 전 사회적으로 다 확산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 제도화에 성공한 세력들은 아들 딸들 장갑 시집도 잘 보낼 거고 의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변호사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좋은 거 다 하겠죠 취직도 여러분 시킬 수가 있고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여러분 다 성행할 겁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납작 엎드릴 것이고 어떻든 그쪽에 줄을 여러분들 뭐죠 더블당 쪽에 줄을 하나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팔방을 뛰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남미 비슷하게 중국 공상당 비슷하게 북한인민주공화국 비슷하게 그렇게 이러면 다 흘러가는 거 선관위 존재 자체가 사기지 않습니까 선관위 존재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거짓과 조작과 사기를 여덟 번 했는데 윤 대통령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김기현 씨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들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24년도 총선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밀어닥칠 게 질식할 시경이다 공상당 같아 아무 이견을 말할 수 없다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1년 반 이상 우리 당은 사당화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이다 너는 수박이다 그런 분위기가 당 안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 입에서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이게 과연 길인가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된다 공천 안 주겠죠 막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정당은 조선노동당과 공상당 바뀌었다 조선노동당과 공상당 비슷하게 여러분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권 하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위성정당법을 통과시키고 별짓을 다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저 지방의 뭐죠 그냥 무명의 여러분들 교수를 불렀다가 무슨 임금을 올리면 성장을 한다는 임금주도 성장을 하지 않나 정치가 망가지면은 구체적으로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가는데 이상민 의원이 오순 의원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의 오순 의원인데 아마 대덕군가 막을 겁니다 인지 나가가 좀 속내를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된 것 상식에 반하는 형태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구 저질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뻣뻣할 정도로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떼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선거 부정했다 그래서 어떤 건데 누구가 어떤 건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병호 내가 선거 부정했다 우리가 선거 부정해가 여러분들 여덟 번이나 도독질을 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 나오네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뻣뻣할 정도로 붙이고 우기고 딱 잡아떼다 정치가 엉망이 된 것은 선거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권력을 도독질해도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고 권력을 도독질해도 조갑죄는 뭡니까 권력을 도독질하는한테 외쳐주고 윤석열이는 입을 다물어주고 한동훈이는 뭡니까 그냥 난 모릅니다 법무부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인석님이 해법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해법은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딱 까놓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들 수가 없으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놈이 여러분 해법을 찾아줄 겁니까 미국 가서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 겁니까 참만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정치인들이 해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선거 부정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선거 부정 세력들은 알아서 요런 것 해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가 될 행패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그럼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굳이 이런 방송에서 좋은 해법을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돼야 되는 게 해법입니다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지금 미국 가서 미국도 문제가 많은데 미국 가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문제를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건국이 되고 이런 80년이 흘렸는데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여덟 번이나 이런 부정선거가 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치인들은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못 대들 수가 없다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거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그냥 알아서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뭡니까 해법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는데 4.19가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해결해 줬습니까 정치인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제도권 정치인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야기죠 우리가 믿고 30년 경력의 검사에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분한테 이런 혹시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진작 포기했지만 그 윤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내놓고 뭡니까 나는 이 문제에서 탔지 않을 거다 하고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한동훈이가 잘생겼고 이러면 똑똑하지만 한동훈이한테 이러면 전혀 기대를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자들에게 전혀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자기가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그래서 이러면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첫날 둘째 날 방송부터 바로 그냥 폭탄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적치하에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투항한 것이다 항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인 겁니다 민주당 저의 무력감입니다 이상민 의원 전처럼 5선 의원도 현재 더불당 내의 친명계의 독주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단이 앞으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참 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실을 뿌리고 어떤 걸음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 도저히 바꿀 수 있는 개가 천선할 가능성이나 개람 한계를 넘어질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5선 의원이니까 이상민 의원이 말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말을 사용하실 분인데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에서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변할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몇 십 년 대한민국을 몇백 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 가서 피를 흘리고 야단 지어봐야 끝난 겁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더불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짐작하지만 이런 분들이 속내를 드러내야 그다음에 추론이 가능한 거죠 관계님 뭡니까 거의 뭐죠 그냥 압도적인 뭡니까 그냥 통치 통치가 되는 조선노동당이나 공상당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 내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노력이 내부 총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체의 이견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자유가 끝나는 겁니다 홍콩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홍콩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살든지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 다물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머리를 비워버리고 돈만 벌겠다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두 가지 길인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에 속하는 대표인사들의 이 말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 대표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오순에 이르렀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민주당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3년 총선이 끝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가 될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여러분들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2023년 총선 이후에 탄핵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여러분들 민주당이 다시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치하게 될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산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기에서는 제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글 쓰는 훈련을 한 10년 정도 아주 잘 받고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런 책을 읽을 때 행간에 실린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주 소중한 여러분들 정보입니다 더불음주당 내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거가 장악된 상태에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여러분들 운명에 차게 될지를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 분이 보시기에 이제 정보데이터 tv님께서 이제 뭉개는 방법도 안 통합니다 이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공병호 방송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기여를 한 셈이겠죠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그냥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탄압이 심해 가지고 채널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더라도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2인데 현역에서 조금 발을 뺄 때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직장생활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한 병생을 나서 살다 가는데 내가 나서 자란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상황이 됐고 배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겁하게 해 가지고 민초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미력하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알리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전력 투구를 해야겠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채널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운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조갑제보고 사악한 인간이야 이렇게도 하고 뭡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성간이 너희들은 존재의 이유가 그냥 사기다 조작이다 거짓이다 윤석열 대통령 핫바지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이 참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은 그래도 좀 생각이 깊고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고초를 겪는 걸 보니까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권력을 확보해 가지고 수십 년 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 사람들이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선거를 도독질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목숨을 걸고 2024년 총선에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대한민국을 그냥 공짜로 먹어서 삼킬 수가 있는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공짜로 그냥 먹어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뭡니까 이런들 억다리 저런들 억다리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는 그 저료의 기회이자 어마어마한 기회가 2023년 또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특별제도를 도입하겠다 모두가 다 뭡니까 윗선이고 자신들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연막전술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남조선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남조선을 정복해 가지고 북조선 비슷하게 중국 공상당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젊은 날부터 가졌던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좌표이자 그들의 존재 이유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그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시 뭡니까 넉넉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정도로 2024년 총선 4월 11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다시는 윤석열에게 여러분 정권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신병기를 이번에 시운전에서 보기 좋게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도독질하는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일종의 조작가 방식을 그냥 버리고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런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 통합선거인 위변조 방식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2024년 총선에 써가지고 보기 좋게 성공시키겠죠 합바지들이 다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합바지들하고 국민의힘의 합바지들이 덕실덕실하니까 합바지들이 찍소리 못하는 걸 이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재비하게 이런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고 그냥 땅땅땅 민주당 뭡니까 235석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명호와 악악하고 여러분 제야 전문가 뭐라고 해봐야 쓸데없는 겁니다 다 게임 끝난 것이고 그다음 윤석열이 탄핵시키겠죠 그리고 끄집어내리고 그다음엔 뭡니까 선거 다시 해가지고 저거가 옹립하는 사람 2023 대선까지 여러분 참고 있겠습니까 다리가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참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500장 분류하는데 5번 이상 멈춘 내년 총선에 사용할 전자투표기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500장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하는데 5번 이상 작동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끝까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날 밤을 좀 세면 어떻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질을 모집해가지고 수개표하면 될 거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문제 있는 전자개표기를 고소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폐기하면 간단한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는 어찌할 거냐 300만 표 작정하고 만들어내면 주요 경합지 당락을 다 바꿀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거소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7.5%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5%를 부풀리게 되면 220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쑤셔 넣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총선을 압승 안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선거개표 때 수개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없어야 된다 다른 의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라는 부분들이 실물로 된 당일투표처럼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비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거는 조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처럼 선관위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일보도 이 사설 쓰신 분이 그냥 수개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도 선거인명부 비치하고 해야 된다 당일투표처럼 여기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를 해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것은 자기 총선도 사전투표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예찬이 이를 믿고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발본책은 합시다 사전투표 폐지하 수개표 합시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자개표 투표지 분류기 검지해라 당일투명박스 그 자리에 적지수개 빼라 이런 목소리가 그나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평범한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악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셨겠지만 강서구의 역대 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조작값 상대방 후보와 보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얼마를 훔쳤는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23년도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도독질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 제공하신 jrk님이 시간대별 개표가 되는 상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초반부는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금표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조작해서 여러분 더블당이 압도적인 스코어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같이 여러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 양당의 여러분들 득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5개월이면 딱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더 조작하면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포기한다고 사전투표를 포기해 조작을 포기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지상과제이자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거죠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열변을 토해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이아 케이님이 제공하신 이런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2023년 총선까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다른 메시지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을 200석 포기 안 합니다 선거부정은 계속될 것이고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거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조작자의 지상과제이자 지령입니다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을 다 먹은 겁니다 뱀 아가리로 하면 여러분 3분의 2 정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니까 2023 총선입니다 제가 2023 총선까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유튜브를 접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또 하면 다른 주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놈이 안 하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이 여러분 7.5%가 일어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의 지역구에 뿌리게 되면 더불당이 지역구만 여러분들 194석 20석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포함하게 되면 214석을 확보하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5% 부풀리게 하면 220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더불당이 183성의 지역구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다가 비례대표 20석을 더하게 되면 203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못 막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핵심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위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못 막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그걸로는 뭡니까 그냥 더불당 연구직권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발등의 뿔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알겠죠 그때 왜 공박수사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부러지졌는지를 알겠죠 윤 대통령은 이 문제 안 다룰 겁니다 무슨 뭐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은 안 다룰 겁니다 그 양반 얼굴 보세요 다루게 생겼는지 그 양반 안 다룹니다 다음 여러분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 또 사기 칠 겁니다 한 번만 더 쏘고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트위터 이름 올린 글입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나라를 완전히 삼킬 수 있는데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깨셔야 됩니다 어제 선관위 조작작업을 다룬 4.15 보궐 울산남구나 선거결관리름들 방송을 내보내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사기고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갑제는 가장 본인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관위를 어떻게 믿냐 조갑제 당신이야 선관위를 믿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냐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조작값 25% 100장당 25장을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당 함께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0%를 조작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게 각각 40% 본인들이 받은 사전투표특보소의 4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김태우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데는 진성준은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30단장을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진성준에게 대해준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서구에서는 25% 조작가회가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가 여러분들 15% 100장당 15당을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10단을 도덕질 당했음 불구하고 여러분들 김성현 후보를 누르고 이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선거마다 했는데 내가 이런 조갑제처럼 어떻게 공적기관에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냐 나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가 바로 조작과 사기와 이런 거짓이 그 범죄집단이 선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증거를 대는 겁니다 조갑제는 말로 여러분들 떠들지만 나는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관이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거짓과 조작과 사기를 쳐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사기를 쳐왔냐 이야기지 그냥 공갈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어떻게 사기를 쳐왔는가 이런 사기를 쳐왔는데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토대이자 등 빼당하는 선거를 여덟 번째 도독질 당해도 국가의 공적기관 가운데 수사기관 가운데 한 번도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도 그냥 싼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뭡니까 어려워지더라도 아무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이름 교호가 진리는 나의 빛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교호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유정의 진리 모든 대학의 여러분들 교호 가운데는 아마 진리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진리가 뭐죠 진실이고 진리가 뭡니까 삐치고 진리가 뭐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서울법대에 나오는 인간들이 다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 갇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삐쪽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다수가 삐쪽에 서야겠다 노예로 살 수가 없다 자식들을 노예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8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대한민국 공적기관의 선관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조갑제가 떠드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나는 뭡니까 그게 사악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저질렀거나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부정선거를 공모하거나 부정선거에 부역하거나 분적기관에 협력하거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먼저 외면하는 자들은 모두 뭡니까 매국노 겁니다 나는 그게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화 끝났을 때 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이 대디어 신병기 2023 총선에서 여러분들 압승할 수 있는 신식병기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출연했구나 사전투표율을 이런 부풀려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는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뭡니까 그대로 수백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 함께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압승하는 그 방법을 이야 이 친구들이 드디어 이 방법을 개시하기 시작했구나 이 인간들은 선관위는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면 윤석열이 눈에도 보일 거고 김기현이 눈에도 보일 거고 한동훈이 눈에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을 다 감는 겁니다 내는 눈을 뜨고 왜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들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핫바지고 윤석열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사기꾼이 아니면 뭡니까 사기꾼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매국노들이지 않습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국민이 노예가 되고 선거가 무너져서 이러면서 자유민주공화국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붕괴되게 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국힘당 이름 당대표가 입을 다물고 그게 이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은폐하게 떠드는 조갑질을 나는 뭐라고 그러면 매국노다 이야기해요 너는 매국노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관위가 수개표로 전환하자고요 왜요 좋은 도독질 다른 방법을 구상했구나 여덟 분이나 도독질 했는데 수분만 바꾼 도독질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보건 이 사람들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독질 당하고도 다른 일을 하는 척 똑같은 무리 아닌가요 윤석열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내년 총선에 선거 사기시력들은 올인 총력을 다할 겁니다 딱 한 번만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데 훨씬 더 무리하게 할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뭡니까 발각되더라도 다 우리가 이겼는데 너가 어떻게 할 거고 너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비명계 인사들의 여러분들 탄성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식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조응천 의원이나 여러분들 이상민 의원이 정치의 관력이 꽤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뭡니까 더불당 내부에서 진명계염 치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4.15 총선부터 빠짐없이 부정승을 해왔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지들 세상이 되는데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꿍꿍이 업무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 안 하면 낭패해 볼 것입니다 선관위의 수개표 쇼 꼼수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수개표 한다고 하니 마치 뭐라도 쟁취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참 걱정됩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반드시 이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속성상 사전투표는 맞지 않습니다 맨 통일을 조작을 하니까 사기천국이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수개표 등등 엉뚱한 이슈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두 가지 다 폐지해야 공정한 선거가 확보가 될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난 거죠 밑밭 깔아서 일단 관심 돌려놓고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준비 다 끝났다는 시그널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자신 있다 이겁니다 사전선거 선거인 명부 공개해야 됩니다 수개표 한들 무슨 조작을 벌일지 어찌하겠나 다른 방법을 착두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쓰겠죠 무조건 사전투표 폐지해야 됩니다 수개표에도 사전선거 표관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투표용기 짱박아 났다가 사전투표 나라 구호에 바꾸치기 하거나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부정을 인정한 건데 그리 쉽게 수개표 할까요 그들이 분명히 감추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선거인 명부 공개 안 합니다 각종 투개표 부정이 발각될 때마다 황당한 변명을 예사롭게 늘어놓는 걸 보면 선관위가 보통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상보군 투표자라는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사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악과 이름 타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악의 도구나 주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그냥 벌써 악의 수단과 도구가 된 것이 그냥 허언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4권은 4.15 총선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급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뜻을 모으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뿐만 아니시더라도 세계의 사나 역사를 보러 보는 관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젊은 날은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신 허병기 교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선거 조작범들이 전산조작을 할 때는 규칙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제야 전문가는 조작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고 이 허병기 교수님은 소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규칙이 존재함을 입증한 것이죠 참 고마운 분입니다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1대 허병기 명예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공저 형식으로 책을 냈는데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여유가 좀 있으시면 800쪽 분량의 좀 두터운 책인데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권씩 구입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이 올해 77세인데 이런 두터운 책을 여러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갖고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 내용 가운데 허병기 교수님이 선거 부정을 직감하고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런 과정에 첫 부분에 나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몇몇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 흔적이 남습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후보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게 남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허 교수님이 쓰신 글에 4.15 총선 전국 관내 사전투표 증감과 득표율에 따른 선거군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당일 투표에 대한 득표율에 여기가 여러분들 0부터 여기는 득표율이고 그 다음 여기는 그 득표율에 해당하는 선거구수입니다 전국의 선거구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 푸른색은 미래통합당 회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종모양의 분포도 우리가 흔히 정규분포라고 하죠 그게 겹쳐져 있습니다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벡기 교수님이 수학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모양이 되죠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관내 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미래통합당 1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관내 투표율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중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밀어넣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다른 모습인 거죠 여기는 종모양이 봉오리가 하나고 이쪽은 봉오리가 두 개인 이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작에 이제 중요한 그런 직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당일 투표 낙선자가 사전투표로 당선 경우 이 더불어민주당 보시기 바람 전국에서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지구가 126석인데 그런데 당일 투표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잘 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많은 득표율이 올라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관내 당선자 수가 72명 그러니까 72명 91명 70명 40명 정도가 여러분들 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 낙선한 사람들은 당선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관내 관외 기타 사전투표입니다 선거구 투표에서 당선한 후보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26개의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패배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많은 득표수를 얻어가 당선된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수는 126명이었는데 그러나 이 낙선한 후보자의 50% 이상이 관내 관외 기타 투표에서 당선자가 됐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126명의 50% 정도가 당일 투표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50% 정도가 사전투표의 표를 더 많이 얻어 가지고 당선된 것이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사전투표에 선전해 가지고 당선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죠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 훈쳐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해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든 겁니다 여기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시죠 이렇게 서울입니다 서울 종축은 선거구고 이거는 득표율입니다 차익값입니다 차익값인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을 더불음유당 혹은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시키고 이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왼쪽으로 쭉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빼앗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빼앗기 때문에 왼쪽으로 더불당은 플러스 쪽으로 관내 관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거소투표나 제외국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서울 지역 총 49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음유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차익값이 통계학에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속하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음유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은 모두 플러스 영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당한 플러스 쪽에 그리고 미래통합당한 마이너스 쪽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한 차익값의 함수관계입니다 이렇게 함수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100% 조작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이게 완전히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거죠 더불음유당 후보에 대한 함수관계식과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함수관계식은 동일한 선행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함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함수관계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부정선거를 그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지역 총 59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음유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차익값이 통계학이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속하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통계학이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들어가는 선거결과가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59개 가운데서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 및 경기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한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같이 더불음유당 후보의 경우 모두 플러스값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값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신뢰구간 99%가 존재하는 통계학적 이론 부분을 크게 벗어난다 더불음유당 후보의 경우는 원래 획득한 관내 및 관내 득표율의 10% 내외의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조작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원래 획득한 관내 및 관내 득표율의 10% 내외의 감소시키는 조작이 이뤄졌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수학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49개 경기 59개 지역 가운데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 입증할 수 있는 선거구가 한 선거도 없는 거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호남권역을 제외한 전국 각 선거구에서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통계학에 제시하는 99% 존재 범위를 모두 벗어난다 더불음유당은 항상 통계학에 제시하는 득표수도 훨씬 많은 표를 획득했고 미래통합당은 통계학에 제시하는 득표수도 훨씬 적은 표를 획득했다 차익값이 따른 선거구에서는 더불음유당 후보의 경우 13%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는 정규분포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마이너스 12%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는 정규분포를 행성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허병기 교수님이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한 거죠 이렇게 표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이동시켜준 겁니다 12.5%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12.5%만 더해줬기 때문에 총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기가 찬 거죠 제21대 선거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조작에 의한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조작에 의한 결과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의사분이 댓글 하나 남기셨네요 저는 비밀지령 2를 읽었습니다 선거구마다 조작 몇 표를 빼고 몇 표를 대했는지 다 나옵니다 저도 의사로서 통계학은 이제 양자역학 의학 등 고도의 학문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갑재와 이병태 이런 자들은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비밀지령 2 마이너스 무한대 이 허병기 교수님이 정말 7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목소리를 높여가 선거부정의 이름 투쟁한 것을 보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책을 편했습니다 애효가 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구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시작하는 일장에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상당히 한 100페이 정도 그동안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치러진 법률적 송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냉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방송들이 다 침묵하기 때문에 선거부정의 실상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모두 8번의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문정권에서 5번 윤석열 정부의 3번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강도와 세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3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선거 사기시립들이 득표소 조작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방법은 누구도 통합선거인 명부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7.49%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참가한 사전투표일보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22.96%로 발표를 하게 되면 가볍게 유령사전투표자 수 37,473표가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서구의 20개 동의 더불음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찾아낸 이 푸른색이 선관위가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만 준 보너스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확보했는가 하니까 여기에 가짜 사전투표 37,473표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거소투표는 원래 진교훈 후보가 372표를 얻었는데 372표만큼 선관위가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 달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743표가 되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가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15.43%를 22.96%로 뻥튀기를 하고 7.49%를 그렇게 해서 3만 7천 실제로 이런 사전투표장에 찾은 사람은 7만 7242명밖에 안 되는데 11만 4715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이런 차액만큼 37,473표를 이렇게 동별로 거소투표율을 쑤셔넣은 겁니다 선관위가 한 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했고 이것을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이런 조작방법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행이 됐는데 이 방법이 2023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도 심하게 했지만 동시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신종 사기 수법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선을 보인 겁니다 시제품 새로 이름 갓 출발한 처녀 작품을 이렇게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조작가 방식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가지고 투표기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 방법은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어마어마해 여러분 강력합니다 왜? 새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 탈을 만들어가지고 한 표도 국민의 힘에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안전빵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2023 총선에 사용이 되게 되면 국힘당이 대표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 사기 세력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선거구마다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214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개헌 저지서는 5%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을 다 돌파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있는 게임이 2021 총선입니다 그 한 게임의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집권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완전히 뭡니까? 나라를 그냥 먹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걸 공개 안 했으면 그래도 관심이 뭐죠? 과거 방식에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죠 제야 전문가와 공병호 박사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너무나 공론화가 심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방법을 너무 일찍 내놓은 겁니다 일찍 내놨기 때문에 뭐죠?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그냥 여러분 나온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한 이 소위 추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 밝혀진 겁니다 2024년 총선 지역구가 194대 50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7.5% 조작하는 경우 지역구 정당변 총선수는 지역구 더하기 비례대피 더하기 20석이니까 194석에 20석을 더하게 되면 더불당이 총의석수가 되는 거죠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은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선관위가 최근에 주하고 있는 유관으로 가능한 수교표를 하겠다 다 저는 뭡니까?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이런 조작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이 친구들은 8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9번의 안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야무지게 할 겁니다 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전후 맥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니게 되면 선관위가 무슨 개선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존재 자체가 위선이고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참만을 한 번도 여러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뭡니까? 범죄 집단입니다 사악한 그룹들입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렇게 뭐죠? 격한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서 뭔가 뭐로 그 인간들을 표현할지 제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언어를 선택한 능력은 그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능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도저히 그 인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악함 그 자체인 겁니다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그 이런 마지막 게임은 2023 총선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여러분을 가면 권력을 지고 있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여러분들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놀이하기 훨씬 바쁜 겁니다 대통령 놀이 의전하고 이렇게 이런 가는 건 얼마나 여러분들 확신이 서고 얼마나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급한 걸 알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부정이 여러분 제도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대한 경로의존성이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가 한 방향으로 일단 설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승을 경험한 베네수엘라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뭐죠 그렇게 저항을 하더라도 그냥 다 제압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되들지 않으면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 비명계 의원으로서 현재 더불당 내부에서 친명계에 치여가지고 당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견만 말하더라면 뭡니까 다 돼 들어가지 뭡니까 비판하니까 도저히 근데 오선이나 했기 때문에 나가자니 참 마음이 착잡하다는 것이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선 의원을 그 정도로 괴롭히는 겁니다 자익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가 다 몰라 했지만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면 조선 사람들이 원형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처벌하겠죠 반대 소리 이제 못 냅니다 문정권 하에서 절 탄압하는 걸 보면 회사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잘라라는 거 아닙니까 공병호 잘라라 내보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 알랑한 자리도 여러분 그 정도니까 반대 의견에 피력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흘러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답습니다 그 피를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루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거 다룰 그런 여적이나 여력이나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입 다물겠죠 알아서 너구나 헤쳐먹어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까지 올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나라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고 문제는 적과 아군의 피하가 여러분들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체제가 붕괴가 되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참정권이 박달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쥐죽은 뜻이 뭡니까 다 순박하게 그냥 다 굴복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